지금 삽목하는거에요? 네, 삽목 중입니다. 지금 삽수입니까, 그게? 네. 꾹꾹이. 여기요. 이게 지금 무비상토에다 해서 꼽는거에요? 무비는 아니지만 그냥 일반상토에다 꼽고 있습니다. 일반상토에 해도 발견되는데 별 문제없어요? 지금 무비밖에 없다고 해서. 일반상토밖에 없다고 해서? 네. 카메라 되니까 막 말이 헛나와요? 네. 라벨 이거 하나만 더 써줄래? 그 날짜랑 해서. 지금 꼽으면 대부분 다 나오나보죠? 발견률이 80%라고 합니다. 많이 삽목해봤나봐요? 많이요? 매년. 매년 하고 있는데. 4,000개, 5,000개씩은 했던 것 같습니다. 정확히는 모르겠지만. 저기저기는 그냥 물에 소독제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그래요? 아니요. 그냥 물에서 수분을 좀 흡수할 수 있도록 담가두는 용도입니다. 그냥 깨끗한 물만 넣어놓은 거군요? 네. 지금은 뭐 병 같은 게 없나 보네? 이제 막 새순이 올라왔기 때문에. 음. 이렇게 돼 있다고? 두톤 윙클러. 신품종인가봐요? 네. 전남대에서. 개발한 거예요? 여기저기 뭐 공간 있는 데는 그냥 다 꼽는군요? 너무 작은 애들은 화분 더 쓰기 아까워서 두 개씩 꼽고 있습니다. 지금 꼽으면은 얼마나 있으면 나올까요? 한 달? 한 달 정도면은. 이야. 이렇게 꼽아놨구만. 그럼 이렇게 꼽은 것을? 퍼겔. 퍼플 갤럭시. 지금 이제 저쪽으로. 도와주러 왔어요. 여기 웬일로 오셨어요? 저요? 저희 사업단 일 끝내고 왔어요. 아 좀 보면 여기 친구 도와주시러 온 것인가요? 네. 뭘 도와줘야 돼? 네. 여기 이렇게 다 넣어가지고. 이걸 해? 선묵 하나 보구나. 네. 이야. 나 그런 게 이름이 많이 안 팱스 Hertz이에요. 어떻게 됐고. 나, 그냥 내가plus 염ý하다. 또 eles.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쭉. 맞miyorum? 진짜 재밌Ó요? 끝난다고 해요? ya. él은? 미리ку 애교로 못 찍어줬어 알았어. 1969сти 오래. 이렇게 올려서 물을 채우고 그렇게 하는구나 한참 삽목 중인 현장이었습니다 한참 삽목 중인 현장